자 그러면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봉주씨의 프로필도 한번 좀 봐볼게요 정봉주 1959년 7월 2일생 당시 경기도 양주군 노해명 공덕리라고 거기에 이제 예전에 신공덕역이 있었어요 구경춘선 신공덕역이 있었는데 현재 여기는 노원구 공릉동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교육학적사 교육석사인데요 자 그래서 의원을 딱 한번 지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별칭 있죠 이명박 저격수 끝내 저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다른 이유로 이제 정치적으로 회장을 못하게 됐지만 결국 이명박씨는 그 구역됐죠 1959년생 치고는 되게 어려보이는데 음 근데 그 일단은 우리는 이 정봉주 정봉주 씨를 그걸로 기억을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 컨텐츠가 인기를 끌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나는 꼼수다 였거든요 물론 저는 그 나는 꼼수는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낙꼼수 들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음 이제 낙꼼수를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년동안 구속수감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후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진행하고 그 자기만의 또 그런 정치계를 또 구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 피선거권이 없었으니까 음 그래서 그 TBS TV에서 정봉주의 품격시대를 진행하기도 했고 2017년 3월부터는 SBS 러브 FM에서 정봉주의 정치쇼를 진행했는데 아마 이제 하차했겠죠 음 그래서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가지고 이명박씨에 대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심에 과장사심에 하는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돼서 2011년에 수감돼서 2012년에 만기출수했어요 음 자 그런데 피선거권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만기출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9일에 복권을 해줬죠 피선거권은 회복이 됐어요 음 사면복권이 동시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근데 이미 징역에 대해서는 만기출수한지가 꽤 됐기 때문에 복권이 됐죠 아빠가 아빠가 경찰서장 출신이라고 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출신의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ROTC 후보생이었어요 근데 민주화 시위 주동 혐의로 근데 민주화 시위 주동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바람에 ROTC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 ROTC에서 제명이 됐고 특정기간 이상 감옥을 갔다는 이유로 수형자 병역 규정에 의해서 ROTC에서 제명됨과 동시에 군복무도 면제가 됐어요 그 20대 때 징역사라서 자기의 그 사회 이력에 빨간줄 그어지면요 군대는 안가요 근데 군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빨간줄 그지 마시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 이제 민원년 기관지 말지 초창기 기자였어요 그 이제 당시에는 그 민 민언 협의라 불렸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에서 그 공부하다가 이제 1991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 서울특별시 의원 출마를 했다가 낙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대어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음 왜냐면 자금력이 좀 받쳐줘야지 자신은 정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을 했어 음 그래서 강기훈씨가 유섭 대필 조작사건 피해자로서 형량을 다치고 만기출수한 이후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봉주씨가 자기 학원을 불러줬어요 강사일자리 주고 그래서 운동과 출신들은 시의 전과 경력을 위해서 이 제도권으로는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전교조 활동으로 그 해직됐던 교사들도 먹고살려고 사교육계를 진출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뭐냐 사회교과 전직 교사였던 이현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현씨가 원래 이제 윤리하고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전교조 활동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쭉 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솔 자격증이 그때는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경력에 학원 강사에다가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빌딩도 샀대요 그래서 김균태 계열의 그런 그 인물로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 BBK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근데 일주일 만에 김균태씨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정작 그 사회에 장기생은 못 갔다? 음 2004년 대선 그 총선 때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뭐냐 사실 수도권 국회의원 다수가요 사실 해당 지역구에 딱히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그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그 노원병 쪽으로 출마한 이유가 그냥 거기 집주고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랬다가 음 근데 정봉주씨는 자기 이제 공능동 출신으로 그래서 노원갑으로 출발한 거죠 음 그렇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엄청난 역풍으로 오히려 총선에서 그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좀 국회를 휩쓸었잖아요 이때 정봉주씨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요 음 거기다가 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 그 여당 경선에서는 원래는 손학규씨를 지지를 했어 근데 정동영씨가 승리하고 나서는 그래도 나름 자기 당이니까 협조는 했다 그래요 음 근데 음 정봉주씨의 자서전에 얘기하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동영씨가 자기한테 직책을 안 맡겨줬다는 거야 자기의 그 운동권이 직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별을 했죠 음 그러다가 이때 대선 때 이명박씨의 BBK 저격수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가끔 대통령이 직접 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연설하는 거 말고요 당원들이 연설할 때 있잖아 음 대신 연설하는 거 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음 음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저격수 음 음 그래서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이런 거에 참여를 하면서 이명박씨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씨에 대한 거의 모든 의욕을 맹렬하게 공격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물론 박근혜씨도 이 대선 그 이명박씨하고 그 대선 경선을 할 때 서로 막 공격을 했었죠 박근혜씨도 그렇고 박영선씨도 그렇고 주진씨도 그렇고 진중권씨도 그렇고 김어준씨도 그런데 정봉주씨가 더 심했지 그래서 이명박 전문 공격 선봉장이었어 음 음 그래서 이명박씨가요 김백준씨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방산비리 관련 문제로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제 김백준씨하고 유용관씨가 걸려들어간 직후에 이명박씨가 그 그래서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성명 발표했었죠 음 그래서 음 정두원씨가요 지금은 이명박씨의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두원씨가 이걸 보고 와 자기가 다 떨렸대 근데 이제 그 설마 그 야가 빠진 엠비가 걸려들어가겠냐 했는데 그 그 상황이 되고 나서 야 이제 엠비 총쳤네 그래서 이명박씨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확히 10, 열흘이 지난 뒤 검찰은 이명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감옥 들어갔죠 음 정봉주씨는요 이제 이명박씨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김백준씨를 잡는게 가장 확실하며 반드시 수사할 때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씨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명박씨한테 고소를 당했고요 음 친 이명박계 정당인 늘 푸른 한국당의 대표 이재호씨랑도 사이가 안좋아요 음 그래서 정봉주씨가 이재호씨한테 의리 있는건 좋지만 이제 의리를 버리실 때가 됐는데 음 근데 이제 이재호씨는 없는 사람들끼리 의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약간 이런식을 했어요 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어버렸고요 음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2011년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되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이거는 한번 박탈되면 그 선거 그 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10년은요 언제부터 10년이냐면요 선고를 받은 다음부터 10년이 아니고요 만약에 구속이 돼요 구속됐다가 감방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10년이에요 어 네 공고유치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고부터 10년이요 그래서 허경영씨가 지난번 대선은 못 나온거에요 그 피선거권 박탈 10년이 안 끝나가지고 복권이 안돼가지고 못 나온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 18대 총선에서 낙선이 된 이후 강총 방송 패널 활동 그리고 2011년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씨 등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어요 아 방송이야 뭐 꾸준히 하죠 감방에 있을때 투표요 그 제소자 투표가 있지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거든요 근데 출마는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음 어떤 나라는 옥중출마가 허용되는 나라도 있기는 해요 제소자 투표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도 별개에요 옥중출마는 할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쵸 그 미결수자 그러니까 박근혜씨가 아직 미결수자잖아요 그 1심 판결이 안나와가지고 최준시씨는 기결수자에요 선고가 났기 때문에 물론 항소할거지만 박근혜씨는 미결수자에요 그리고 음 이재용씨 같은 경우는요 애매하다 이재용씨는 애매한게 집행유예잖아요 음 그렇구요 그래서 그 몰라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정치인들 중에선 뭐 옥중출마에서 당선돼가지고 출소한 사람도 있어요 아 전역했어요 음 자 그래서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컨텐츠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 저는 이 팟캐스트를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지만 그 팟캐스트 전용 아이튜즌즈 팟캐스트였구요 그리고 가카 헌정방송이었어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가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이었구요 오프닝 멘트에는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근데 이제 편의상 낙꼼수도 낙꼼수라고 줄여서 불렀죠 왜냐면 그 낙꼼수라고 그 불렀던 이름이요 당시 2011년에 mbc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11년때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 나는 가수다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그 나는 가수다를 줄여서 나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꼼수다 이거를 낙꼼수라고 줄여서 불러요 하필 시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2011년 4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2012년 12월 18일까지 그 뭐냐 이어졌는데요 원래는요 가카 퇴임할 때까지 하겠다고 했었어요 가카 가카가 퇴임할 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이 되면서 박근혜씨 오촌 살인사건의 전말을 최초로 언급하는 등 이게 그 방송 내용 수위가 좀 뭔가 세지니까 근데 박근혜씨가 그 당선이 유력해지고 나서는 이게 잡혀가기 싫었나봐 그래서 박근혜씨가 대통령 그 딱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마지막 방송을 딱 해버린거야 그래서 그 총 71 에피소드가 있어요 봄편이 33편이고요 호회가 12편이고 특별호가 1편 그리고 봉주편이 25편 그리고 그래서 총 71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는 정봉주씨가 2007년 대선기간 중에 폭로됐던 이명박씨의 BBK 연로 의혹을 법원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해서 그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그래서 정봉주씨가 2012년 1월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봉주씨가 빠진 3인체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봉주씨가 하차하고 나서의 에피소드는 따로 봉주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각 에피소드당 분량이요 30분짜리도 있고요 218분짜리도 있어요 218분이면요 218분이면 그 3시간 38분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3시간 38분을 한편으로 했겠어 그래서 음 각하의 가족애와 비범함 섬세함이 넘치는 꼼수를 낱낱이 파헤쳐서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를 기록해서 각하에게 헌정하겠다는 충정 하나로 똘똘 뭉친 네 사람이 입이 터진대로 이빨을 까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낙꼼수는 각하가 퇴임하는 2013년 2월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마지막 회는 2012년 12월 1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였어요 근데 이때 왜 대선 전날에 그 마지막 회를 했냐면요 각하가 퇴임하고 나면 모든 매체에서 각하 헌정방송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거 똑같이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자 라고 했는데 박근혜씨가 당선됐죠 2011년 8월 20일 호회편으로 전체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를 한번 찍었어요 2011년 8월 26일 팟캐스트 1위가 되면서 당시 MBC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손석희 현 JTBC 보도사장의 시선집중에서 다뤄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더그라운드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출연진들이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시대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매체가 됐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컨텐츠가 그렇게 떴고 그래서 저도 좀 그 2014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가 팟캐스트 컨텐츠를 그 아이블러그라는 사이트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블러그가 2014년을 끝으로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프리카TV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이런 방송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음 완전 신의는 아니에요 신의는 아니었어요 2015년에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저를 신입 BJ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주목을 못 받았는구나 음 약간 그런 거였죠 음 하여간 그렇고 이제 주류 언론에서요 직접적으로 인용은 하지 않았는데 꼼수라는 단어는 썼어요 그리고 11월 11일 MBC 100분 토론에서 다뤄줬어요 낙꼼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하면서 토론을 유도로 했어요 유도로 했고요 그래서 이 낙꼼수는요 처음에는요 목요일 오전 홍대입구 근처에 2시간 대여의 5만원짜리 하는 골빵 스튜디오에 4명이 모여 앉아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팟캐스트는 목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면 바로 목요일 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후 방송이 잘 나간 이후로 녹음실을 뭐 무료 대여를 했다고 하면서 그 뭐냐 위치는 좀 불분명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2011년에요 2011년 8월 그 무상급시권으로 오세훈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자진사임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할 말이 많아지면서 목요일 밤에 못 올라간 적도 있어요 작업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그 영상 컨텐츠나 음성 컨텐츠는요 작업을 하는데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양이 많아질수록 그 갑절로 더 많아져요 제곱으로 그 동영상도 너무 길면요 렌더링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뭐 다운수 실시간 상황이나 에피소드별 이야기 등이 옛날에는 검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이게 높으신 분들한테 잡힐까봐 그래서 정봉주씨는 나중에 그 이 박사와 이 작가의 이이제이 여기서 이제 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김용민씨 같은 경우도 김용민씨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이후로 주류 방송 출연이 블랙리스트로 막 켜버린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사대지라는 코너로 그 김어주는 뉴욕탐시에는 그런 그 한 코너씩 그렇게 고정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는 매주 올라가곤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안됐구요 거기다 이제 정봉주씨가 그 당시 민주당 서울 노원국앞 지구당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의 구색을 맞추려고 한겨레신문사에서요 한겨레신문사 저기 공덕동에 있죠 그 한나라당 쪽의 패널을 참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봉주씨가 이거 약간 한겨른 느낌과 어떻게 보면 한겨레신문사도 메이저언론사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정봉주씨가요 아프리카TV에 올려봤어요 정봉주씨는 원래 아프리카TV에 올려봤어요 좀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영향이 있는 방송을 만들려고 당시 아프리카TV의 대표이사였던 문용식씨하고 접촉해서 이제 본인 김어준씨 김용민씨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오디오만으로 진행되는 팟캐스트로 방향을 틀었죠 다운로드 받기 편하다고 자 대신에 아프리카TV에는 현재 서울시 쪽에 시의원의 부인분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서울특별시 시의원의 부인 이경선씨가 직접 진행하시는 망치부인 시사방송이 있죠 망치부인님 네 망치부인님 본명이 이경선이세요 음 그래서 대신에 아프리카TV에서는 정봉준씨는 못 들어오고 망치부인님이 이런 시사 그 정치 시사 쪽으로는 거의 넘버원이 되셨다 작년에도 그래서 시사교육 분야 1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사 쪽하고 교육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정봉준씨는요 낙곰수가 한 3-4개월 정도 갈거라 약간 그 예상을 했어 별 기대 안했어요 근데 계속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토픽을 그대로 반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8월부터 주지 뉴스가 합류했고 포맷이 완성이 됐어요 진행실력은 김어줄씨가 최고였고 그리고 정봉준씨는요 국회 인맥 정당 인맥 같다가 이제 여의도 국회 썰풀이를 한거야 그래서 주진우씨는 이거를 취재를 해 그리고 김용민씨는요 전직 극동방송 PD였어요 극동방송 저기 홍대 쪽에 있죠 그래서 대박을 쳤어요 자 낙곰수는 각하의 치적을 널리 알려서 진보진영에 의한 차기 정권교체에 이바지한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편파방송이었죠 그래서 출연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청취자들한테 항상 상시 주제를 시켰어요 대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이긴 한데 결론에 다다른 과정은 공정하다 그래서 소송 방지를 위해서 매번 주어를 빼고만 해요 주어는 없어 그래서 망치부인님 방송도 제가 듣기로는 주어를 안 쓴다면서요 다만 이제 기존의 언론 보도 자료가 있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출연진들이 아 이거는 보도된 바가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러든지 이제 법인이나 사람의 실명을 밝힐 경우도 있었어요 언론 보도의 원칙에 의해서 검증이 여지는 남겨놓는 소스들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하도 그 웃고 떠드는 날은 좀 정신이 없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어 그리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 여의도 셀프리라는 게 출연진이 직접 그 주진우씨가 직접 찍거나 그 개인적인 정보원으로 입수한 그런 출연진의 말만 믿다는 내용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직접 알아낸 거라고 말하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출연진들 자체가 소송에 시달릴 대로 그 까일 대로 까여본 현직 기자 전직 국회의원 시사폭론가들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기본 데이터는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음모론 괴달암을 나열해놓고 가카가 그럴 리가 없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진보진이 형도 비판이 있었어요 낙곰수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폭로를 했느냐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 것부터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고 사법당국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논란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명박 씨 가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BBK 주가 조작 사건 개입 의혹 이거는 현재 사법 조사 중이에요 이건 현재 조사 중이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이것도 조사 중이죠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것도 조사 중이죠 그리고 사대강 정비사업 비리 의혹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내야 될 거고요 내곡동 사저 매입 땅 투기 의혹 이거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이 역시 사실로 밝혀졌고 음 그리고 눈이 찢어졌다고 해가지고 각하 혹시 사채가 아니시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아랍에미리트 원정 관련 리베이트 의혹 이거는 아직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원해교 그 NH농협은행 해킹 의혹 이거 아직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명박씨 학생 시절인 6월 3일 항쟁 시절 중앙정보부 프락치 의혹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 음모 뭐 이런 것도 아직 밝혀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선 직전에 김정남 기자회견 음모 이것도 아직 몰라 자 그리고 그 이외에 각하의 반딩정신에 관련된 일화들이 있어요 개고기집 지부랜가 개고기 먹었다 야망의 세월종 파티 골프장 라운딩피 분담 회피 진 경주사비 회피 직원 보너스 지급 회피 그리고 회식을 하고 유일하게 밥값을 내주는 사람은 에리카 김 김경준씨의 누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낙곰수가 폭로했던 내용 박근혜씨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 관련 의혹 그리고 오촌 살인사건에 대한 타사 의혹 이거 조사 중이죠 자 그리고 기타 의혹들 나경원씨의 고액 피부관리설 그리고 시발단 그리고 2011년 재보궐선거 성관이 서버 디도스 공격사건 그리고 장자연씨의 접대 강요사건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 배우분은 자살을 했지만 그리고 어버이 연합의 배후 의혹 이거는 지금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왕재산사건 사실로 밝혀졌고요 자 그리고 광루은 교육감의 후보 매수 기획수사 의혹하고 딴째호 해킹 청부 의혹 이거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낙곰수의 주적 하면 역시 각하 이명박씨였죠 그래서 낙곰수의 대부분 타겟은 각하였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떠들여요 떠들다가도 항상 이런 말을 붙여요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죠 그런 훌륭한 분이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실제 주제는 각하의 꼼수에 대한 혐오가 주제라서 프로그램 이름도 나는 꼼수다였죠 그래서 BBK도 폭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박근혜씨도 타겟이었어요 낙곰수가 낙곰수가 정봉주씨가 구속수감이 되고 나서 대선 시즌이 되면서요 소다님 어서 오시고 대선 시즌이 되면서요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던 박근혜씨하고 주변 인물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도 낙곰 이때는요 낙곰수도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대요 이때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어 어저께 그 얘기도 있었죠 박근혜씨가 2014년 4월 16일에도 그 뭐냐 대책회의하러 가기 전 7시간 그 7시간 중에 한 4시간 정도 최순실 만나고 나머지 시간동안 머리하고 갔다고 음 그래서 최순실의 존재는 포착을 못하고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씨한테서 경의됐던 박지만 박근영씨든 음 유경재단과 관련된 분쟁 박근혜씨 오촌살인사건 등과 같은 얘기들이 좀 낙곰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 조용기씨 또 디스를 했어요 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정치 개입 이런거를 좀 많이 다뤘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도 계속 각하랑 연관이 깊죠 왜냐면 각하 이명박씨는 소만교의 장로였죠 그 압구정역 근처 그 신사동에 있는 그 소만교 있잖아 나 그 건물 알거든요 소만교의 장로였지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요 이 조폭들을 취재하면서 큰 목사들하고 조폭들의 유착관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촌 성대부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가 등등 음 그 다음에 오세훈씨도 깠죠 오세훈씨도 깠어요 낙곰수 초중반 에피소드의 메인 타겟이었어요 음 원래 팟캐스트 태동기 타이밍 때 약간 그 그 시기에 약간 이명박 따라하는 정치 이미지 정치하려다가 타겟이 잡혀버린 오세훈씨 그래서 오세훈씨는요 낙곰수의 주장에 의하면 오세훈씨가 낙곰수를 듣고 이에 낚여서 무상급식 관련된 주민 투표를 시민 투표를 강행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낙곰수의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김어준씨는 아 오세훈씨장이 낙곰수 듣고 우리한테 다 아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음 이번에 아웃되면 앞으로 몇 년간 아니 영원히 정기에 못 올라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시민 투표 투표율을 별로 안 듣고 저도 그날은 서울에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없어서 투표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날 서울 외곽으로 스케줄을 잡아버라가지고 저는 그날 서울을 비웠어요 그래서 2011년에 서울특별시장 사퇴한 이후 오세훈씨는 그 어떤 공직 선출직도 현재까지 대본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선거 출마 선거 출마는 한 번 했었는데 당선은 안 됐죠 서울 종로구에서 그리고 나경원씨에 관련된 의혹을 터뜨렸죠 그래서 결국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씨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조선일보 타깃 타깃이었고 한미 FTA 타깃이었어요 음 국내 유일 카카온정방송 나는 꼼수다 그래서 김어준씨가 딴지 라디오 딴지 일보 사장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정봉주씨는 개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정치적 사형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2011년에도 그것까지 자기의 그 개그 소재를 썼어요 물론 그랬다니 이제 구속됐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고도 음 그렇고 김용민씨 김용민씨는 극동방송 PD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기술자하고 편집자 역할을 해가지고 그 낙곰수의 퀄리티가 공중파 라디오를 뺨쳤어요 그리고 주진우씨는 그 기자였어요 그래서 주진우씨 기자 주진우씨를 빼고는 나머지 인물들은 각하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때문에 직업을 잃었던 블랙리스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각하랑 각별한 사이로 각하 헌정망성을 한거지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도요 그 원래 2008년때 MBC 경력기자 입사가 확정이 됐었는데 각하가 당선이 되면서 MBC를 못 갔대요 그래서 김어준씨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 모든 방송에서 짤렸고 거기에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서 크나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딴지일보 사장이 됐고 정봉주씨는 BBK 의혹 제기하다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가 됐고 뉴타운 열풍 때문에 총선 지역구에서도 낙선돼서 국회의원도 더이상 못하게 됐죠 그리고 주진우씨는 BBK 에리카킴 등 수많은 탐사보도로 가까이 뒤통수를 쳤고 내곡동 사저 의혹을 터뜨리면서 이명박씨의 원수가 됐고 김용민씨도 역시 한양대학교 전 겸임교수였어요 거기다 CBS 이때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명박씨 이 대통령의 하야성명을 발표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명박씨를 까는 듯한 멘트를 했다가 CBS 라디오에서 잘렸죠 그렇게 잘렸고 그래서 음 근데 이명박씨가 낙곰수의 영향력을 그렇게 클 것인지를 예상했다면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쪽을 선택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씨는 아예 그냥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맘에 안되면 퇴출한다 그래서 아예 제도권에서 추방해서 언더그라운드를 뭘 하는거야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의혹을 터뜨려 버린거야 음 결국 이제 블랙리스트 관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금 엄청난 뒤끝을 받아서 구속됐죠 그 그래서 원래 이 낙곰수가 원래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지금 서숙이 대표님이 아닌지 다른 분이었죠 음 그래서 그 주요 게스트로는 7일 방송 때 고성국씨 고성국씨의 책을 편행 출판사에 섭외로 게스트 출연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고성국씨는 친박성향이에요 박근혜씨 이쪽 성향이야 근데 2011년 당시에 박근혜씨는 한나라당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각하 헌정방송에 협공하는 역으로 한번 박근혜씨가 친박성향의 평론가가 나온거였어요 그리고 18회 게스트 박경철씨 2011년 안철수씨의 신드롬 시절 안철수 측의 인사로 나왔어요 당시에는 낙곰수 멤버들이 안철수씨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었거든요 현재랑은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21회 때는요 당시 참여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박원순 현 서울특별시장이 게스트 나온적이 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선씨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서 유력후보였던 두명을 불러서 아바타 청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각각의 본체를 대변하면서 그 중요한 대복에서는 본인이 직접 대답하는 형식 그러니까 아바타가 대변한거야 박원순씨 박원순씨 당하고 박영선씨는 일단은 웬만하면 대답을 안하고 아바타 청문회여가지고 그 팀을 들어주는 사람들 뭐 김어 그 김어준씨가 박원순씨당 정봉준씨가 박영선씨의 아바타가 됐었거든요 아바타 소개팅이 약간 그런거잖아 그 아바타 소개팅이 약간 그 신호를 줘가지고 아 이대로 행동해라 해가지고 그 그런 지령을 주는거였죠 그런거였고 그 다음에 23회 때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맡고 있었던 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홍준표씨 검사 출신이죠 규제 시도를 저지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홍준표씨가요 어이 이런 방송도 있어야지 하면서 소락을 했어 그래서 그 김어준씨나 낙곰수팀이 한나라당 팟캐스트에도 출연해달라고 부탁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후 흐지부지 됐다가 2017년 김어준씨가 다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홍준표씨가 부탁했던 자유한국당 행사 진행을 김어준씨가 거부해버렸어 그런 관계에요 자 그리고 25회 게스트로는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현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낙곰수 25회 게스트로 출연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적이 있고 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박지원씨 민주노동당 의원 이정희씨 까지 출연했어요 당시 이제 그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세 정당에서 다 불러모은거에요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소속은 없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참여당을 대리해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26회 게스트로는 도올 김용옥스님 그 EBS에서 원래 중용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용강의가 중단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올스님은 낙곰수에 출연해서 2시간 동안 카카를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중단 이유는 4대강 사업하고 냉전적 세계관을 약간 그런 비판했기 때문에 EBS에서 어 그만하시죠 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 뭐냐 김용옥스님은 김용옥스님은 이후 이제 낙곰수 멤버들 진행하는 방송이나 팟캐스트 이런걸 좀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 때문에 논란이 커지니까 EBS가 그 중용강의 중단을 취소했대요 그리고 27회 유시민씨 심상정씨 노회찬씨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유시민씨가 보건복지국을 장관일 때 박근혜씨에 대한 예라를 털어놨고요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디스를 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대비해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씨랑 정치적 딜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씨가 주장하는 노년층 일정 지원하는 받아주는 그 대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망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자고 한거지 그런데 박근혜씨의 안과 유시민씨의 안은 7조원 차이가 났어요 노년층 지원안에 대해서 그래서 박근혜씨가 3000억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왜 우리 안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유시민씨가 박근혜씨는 기본적인 산수도 못한다 심지어 이과에요 박근혜씨 서강대학교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이라고 유시민씨는 박근혜씨를 디스했는데 6년 뒤 6년 뒤 2011년 11월 7일에 그 에피소드가 배포가 됐는데 6년 뒤 2017년 주문 비천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멘한다가 됐죠 그리고 이제 봉주 2회 한명숙씨 문성근씨 박영선씨 박지원씨가 출연했어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이었어요 주요 후보 4명을 선정해서 취조라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나온건 아니고 차례차례 출연했고 각자 자기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의 이유를 냈고 한명숙씨는 야권통합 문성근씨는 시민참여 박영선씨는 재벌 언론개혁 그리고 다른 후보들 이한경영씨 이인영씨 이강래씨 박영준씨 김부겸씨는 그 인터뷰가 아니고 자기가 보내온 연설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낙곰수의 특징은 진짜 아무런 기획 없이 일단은 오늘 얘기할거다 아이템만 딱 골라 그래가지고 준비한 자료만 딱 갖고 와요 그래서 한시간 반에서 한 세시간 정도 그 원래는 멤버 각자 일정에 따라서 스튜디오 대여시간 중 모이는 시간을 시작해서 대여시간이 끝나면 끝내는 식이었다고 그래서 시간이 들쭉날쭉했대요 그래서 시사 현안에 대한 썰을 푸는거에요 그래서 각하 최대의 꼼수이자 꼼수의 정수인 BBK로 시작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돈봉투 사건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단값 등록금 문제 무상급식 논란 사대강 농협사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그리고 고 장자연씨 사건까지 다루지 않는 시사 아이템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애청자가요 질문을 한번 했었대요 대본이 있어요 하니까 김어준씨 저기 김어준씨가 하는 말 시발 우린 돈이 없어 작가 쓸 돈이 어딨어 응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욕한거 아니에요 김어준씨의 말을 그냥 따라한거에요 그래서 사전의의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냥 아이템만 갖고 자기 할 얘기들 갖고 온거야 그냥 잡고 되는대로 그냥 썰 풀려가지고 어떤 날은 그래서 30분만에 끝나고 어떤 날은 3시간 걸리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미리미리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녹음을 하려고 했더니 연습 당시에 사람들이 미리 웃어버렸대요 내용을 아니까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연습 연습할 때 미리 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 녹음하면요 진행자들이 웃긴 얘기가 나와도 안오는거야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연습하지 말고 그냥 바로 녹음하자 그래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요 자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오프닝 엔딩 뭐 이런것만 편집하고 바로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메인 CM송은 오빠는 풍각쟁이의 클럽 리믹스 버전을 들었고 그 그 오빠가 이명박 씨를 느끼게 하는 묘한 CM송이었어요 막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각하는 풍각쟁이야 뭐 이런거 그래서 그 12회를 통해서 청취자가 CM송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R&B 버전이 있구요 댄스 버전이 있어 그리고 13회때는 락 헤비메탈 버전의 CM송이 또 있었어요 강렬한 락 버전 그리고 김어준씨가 어 그러면 이거 클래식도 올라가겠네요 하니까 오프닝 CM송으로 클래식 버전도 있었어요 되게 각하의 애절한 목소리가 배경이었대요 그래서 그 CM송에서는요 그 18회때 교회 부흥의 분위기의 트로트 버전도 있었대요 CM송 모음 링크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 삭제된 글이네 티스토리였네 낙곰수 CM송 모음이 있었는데 응 그래서 낙곰수는 방송 4일 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 정치뉴스 분야 1위 그리고 5회 때는 국내 아이튠즈 팟캐스트 전체 1위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2위는 컬투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컬투가 처음에는 컬투는 거의 맨날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컬투 같은 경우는 그 2시 탈출 컬투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 뭐냐 낙곰수는 일주일에 한번 그 목요일 밤에 업로드를 하다보니까 그 한 3-4일 정도 1위하고 다시 2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1위로 뭐 그러다가 이게 그냥 8회부터는 계속 1위로 했대요 그래서 11회 때는 세계 팟캐스트 정치분야 16위 12회 때는 세계 팟캐스트 정치뉴스 분야 2위 그리고 13회에서 정치뉴스 분야 세계 랭킹 1위를 찍었어요 전체 세계는 16위에요 그래서 호의 에피소드도 에피소드별 세계 1위 그래서 어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재보선 승리의 그런 큰 역할을 하면서 파급력이 더 커지니까 진짜로 뉴욕타임즈 신문이 일면에 낙곰수를 등장시켰어요 근데 이 낙곰수의 그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썰을 푼다? 그렇게 졸나게 입을 털어 응? 이빨 까는 방송을 한 다음에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요 아 그냥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아니면 아 이렇게 저희가 소설을 썼어요 하지만 절대 각하가 그럴 뿐이 아니죠 라고 붙여둬요 안 잡혀가려고 그래서 그 정봉주씨는 그 낙곰수 컨텐츠를 진행한 도중에 이미 그 다른 걸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잡혀간거지 김어준씨 김어준씨 주진우씨 이런 사람들은 안 잡혀왔어요 그래서 원래 낙곰수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요 그 규칙들을 붙이지만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진 않아요 그래서 정작 나만 안 들었는데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는 한 600만명이 듣는다고 그래서 이 낙곰수는 대한민국 팟캐스트 생태계의 창조자 역할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팟캐스트 컨텐츠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해요 물론 지대네비앗 등의 뭐 약간 그런 교양 팟캐스트도 있긴 한데 그전엔 팟캐스트가 아이폰에 딸린 부가기능이라서 어학학습자 이외에는 딱히 유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곰수익의 팟캐스트 미디어가 한국에서 떠올랐는데 그래서 저도 원래 팟캐스트를 해보려고 했어요 팟캐스트 해보려고 했다가 그 뭐냐 그런데 이제 아이블러그 쪽이 서비스가 끝나면서 저는 그 그걸로 했죠 그 이제 아프리카TV로 바꿨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유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팟빵 어플을 만들었을 정도예요 현재 김어준씨는 팟파이스 김용미씨는 브리핑 정봉주씨는 전국고등에 각자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 정봉주씨는 이제 전개에서 은퇴했는데 팟캐스트는 계속하지 않았지는 모르겠어요 음 자 그렇구요 음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TV도 라디오 모드가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유튜브 레드를 신청을 하면요 이어폰만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음 음 그 그 그렇고 에피소드들 좀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2011년 10월 29일과 10월 30일 이틀에 걸쳐서 했구요 블루스쿼이어에서 그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1분만에 거의 모든 자리가 예약 불가 클릭 배틀 그래서 모든 결제 포함한 모든 예약이 완료되기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음 자 그래서 1층 앞자리는 싼자리를 서민석 2층은 중간자리는 귀빈석 비싸고 후진자리는 VIP석 음 그렇고 그 블루스쿼어 콘서트 기초계장 축하 공연이었대요 낙곰수가 그래서 지방투어도 했구요 음 그래서 대전에서는 원래 카이스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유림공원에서 그냥 야외 콘서트를 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 이날 대전공연 때는요 공연 후에 공연료는 각자 알아서 내자 그리고 방한복 꼭 챙겨입으세요 했었어요 그리고 이날 공교롭게 게스트는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씨였어요 자 그래서 뭐 재정문제 그 모바일기기에 RSS 피드하고 에피소드별 파일 다운로드에 의해서 서버비용이 좀 발생했어요 딴지일보가 만성적을 재정난이 있었고 그래서 낙곰수 관련해서 서버미 회선 대여 비용이 초기에 300만원 에다가 크게는 나중에 커졌을 때는 2천만원 넘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음 그렇고 그렇고 뭐냐 방송 중간에 광고를 넣지 않은 이유는 기조이자 기틀인 말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광고를 안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낙곰수 30폐견 판 FTA 집회에서는 자발적 후불류로 3억원이 모여졌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낙곰수가요 서버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유는요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트래핑 용량이 비례했어요 그런 기존 서버를 사용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지고 서버비로 고생은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익모델 그전에는 딴지일보 그 재정을 탈탈탈탈 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낙곰수 티셔츠가 판매를 시작했죠 그 그렇고 이제 광고를 냈다가는 정권에 찍히기 알맞은지라 뭐 일반 기업도 광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진행자들의 책 저서 광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뭐냐 그래서 박근혜씨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자 개인들이 팟캐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전국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낙곰수는 언제 다시 재결합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멤버들이 여기서 아 재결합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말한 이유가요 멤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는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함께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주진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요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전부 다 이제 메이저 방송사로 갔거든 그래서 낙곰수가 다시 모이기 힘들어졌대요 근데 이제 2016년 주진우 기자의 북콘서트가 있을 때 오랜만에 한번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 2017년 12월 김어준씨가 파파이스 종영 그 이후 다스베이다라는 거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정봉주씨를 빼고 나머지는 다 출연했어요 그래서 낙곰수의 정신적 후속작임을 그들이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거는 가카의 배웅 방송이다 응? 가카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방송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원래 그 낙곰수 초반에는요 그 이제 스튜디오를 시간이 약재로 그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 저기 가산디지털 쪽에 가면요 그 팟빵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대여를 주고 아마 빌리는 거일 거예요 팟빵 스튜디오를 아마 빌리는 건데 그 이제 스튜디오하고 식당이 결합된 벙커 1을 대학로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충정로에 있어요 정봉주씨도 나중에 청담동 벙커로 식당을 개업하고 자신의 팟캐스트를 거기서 공개 진행을 했어요 음 자 그리고 김어준씨는요 딴지일보에서 개표 온라인 방송하면서 투표율이 높다고 설레발 떨었는데 출구조사 결과 박근희씨가 유력하다 하자마자 바로 대책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주진우스와 함께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하고 박근희씨 쪽에서 여러가지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당선 초기에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리로 넘어가 버렸대요 정권 차원에서 김어준씨를 손보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 김어준씨를 귀국해라 했는데 그 김어준씨는 귀국하면 아 나 깜빡 갈 것 같구나 해가지고 해외인권그룹하고 손잡고 망명까지 할 생각까지 했대요 정치적 망명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라면으로 때웠는데 장기 망명할 경우 주진우씨랑 같이 파리에서 어 라면집 열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대요 근데 주진우씨가 이제 구속이 무산됐던 2013년 7월 10일 이후 그 어 이제 안전할거구나 해서 귀국을 하고 2014년부터는 김어준의 KFC 를 했지 아마 이제 그럼 세월호 이후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체포된 적은 없어요 2016년때는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 가가지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JTBS 뉴스룸에서는 이제 그 뭐냐 주털야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박근혜 정권 몰락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2017년부터는 다시 가카의 다스 BBK 의혹으로 방향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SBS의 그 정식 프로그램이에요 공중파 TV 그리고 다스 베이다 라고 팟캐스트도 또해 그래서 정봉주씨를 빼고는 현재 낙곰수 멤버다라고 같이 다 출연을 하고 있고요 자 주진우씨는 그래서 그 먼저 귀국을 했는데 그 긴급체포가 됐지만 구속실질심사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2015년에 무죄를 선고로 받았어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의혹을 터뜨렸어 그래서 현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진행자를 맡고 있고요 시작부터 가카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김용민씨는 원래 프로듀서였어요 프로듀서라서 법적 송사에서 좀 약간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용민씨는 되게 웃긴게요 그 김어준씨가 한번 파리에서 보자 했더니 그 뭐냐 김용민씨는 되게 웃긴게 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야 나 이번에 가면 김어준씨 어준이처럼 장기간 망명할 수도 있는데 자기 나 보고싶어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부인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합방을 했대요 같이 잤대요 그랬더니 김용민씨는 덜컥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가 생겼대요 망명할지도 몰라가지고 부인하고 그 부인한테 미안하니까 그 같이 잤는데 거기서 셋째가 생겨버렸대 그렇구요 그 정봉주가 출소한 이후로 전국구 초기 멤버 참여를 했구요 그 현재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SBS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으로 공중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정봉주씨는 자 감옥 갔다가 나왔어요 2012년 12월 25일에 그 만기출수했어요 그게 만기출수했기 때문에 사면되거나 복권된 건 그런거 없었구요 원래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었는데 그 이제 2014년부터 팟캐스트를 런칭했고 그 박근혜씨 정부가 정치인들의 청원에 불과하고 정봉주씨의 복권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못했어요 그리고 적폐수사로 정봉주씨의 폭로가 근거가 상당히 있었다는게 드러나면서 그 2017년 12월 그 복권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정치인이었어요 하지만 정봉주씨는 그 이번에 성추행 의혹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게 됐죠 하필이면 하필이면 정계 은퇴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 출수 이후 그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하고 싶어서 여의도에 사무실을 반영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직 그 당적은 없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안됐었어 자 그랬는데 그 원래 연희동에서 2018년 3월 7일 선거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투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출마 선언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3월 23일 이명박씨가 진짜 구속되자 그날 SNS를 통해서 정봉주씨는 나는 무죄임이 확인됐다 라고 메시지 올렸고요 그리고 이명박씨가 자신을 고소해서 처벌받았던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그 하루 만에 그런 미투 의혹과 관련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돼요 자 근데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할게요 그 미투에 대해서는 그 그래서 3월 28일에 그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자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고요 자 그렇고 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뭐냐 미투 운동의 한계 권력관계로 사법적인 정의를 구현받지 못했던 피해자들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그 연대가 있는데 여론재판에 의한 사회적 매장이라는 사적 제재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음 사실 이 성범죄의 경우는 무고도 발생을 해요 근데 무고의 경우는요 피의자의 고통은 그 그 무고 피해자들의 고통 엄청나게 커요 그 뭐냐 그렇게 누명 썼던 사람들 그 여태까지도 복귀를 못하고 있죠 자 음 그러니까 정봉주씨가 과연 이 미투운동의 대상일까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피해를 입었었으면 2011년에 바로 고소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그 뭐냐 당시 정봉주씨는 의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관계 자체가 위력이 없었어요 그런 위력이 없었고요 음 그래서 사실 좀 그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도 하고요 음 어디로 가냐 어쨌든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정치권에서 멀어지고 말았어 자 글쎄요 근데 그래서 정봉주씨가 모르겠어 이게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했는데 이명박씨에 대한 그 재심 청구는 아마 청구는 하겠죠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 인생 망하게 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정봉주씨 같은 경우는 그 의혹이 확정은 아니고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라서 아직은 무죄 추정이에요 하지만 음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런 정치권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다시는 그 좀 뭔가 오기 싫을 정도의 그런 하여간 뭔가 좀 진저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글쎄요 제가 이 정봉주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봉주씨 은퇴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그 사람의 프로필을 한번 좀 다뤄본 거지 오늘은 정봉주씨의 그 미투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쪽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오늘은 그냥 한번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유명했었나 낙곰수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었나 그거를 그냥 알아보자고 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판단은 보류하도록 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앞으로 시사진단 콘텐츠에 대해서는 댓글을 닫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좀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그 다음 편 한 편 더 남았죠 뭐 그 미세먼지 관련 문제 그거 한번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어요